물 뿌려. 웍이 너무 뜨거워서 달라붙지 않게 웍 바닥을 식혀주는 거야. 계란물 잡아. 국자로 살짝 떠서 넣어. 가운데다 떠주면 돌릴 거야. 그렇지. 좋아. 잘한다. 옳지. 자 지금이야. 국자 잡아. 국자 바닥에 위로 올라오게. 국자 바닥이랑 지단핏 가운데가 딱 만나서 노란 우선 쓴 것처럼 만드는 거야. 뽑은 맞춰. 하나, 둘, 셋. 엄마! 아 이게 가능해요? 0.1mm 두께여야 새우 맛이 새우 맛이지. 새우 맛이 계란맛이 아니고. 다시? 그래 다시. 100번도 더 할 거야. 새우가 새우 맛이어야지 새우가 계란맛이 아니라. 그렇지. 전번도 낼 수 있어. 예스부. 계란이랑 셔츠 갖고 와. 예스부. 나 이 온도전 찍었어요. 그래서? 뭐? 나도 혼자예요. 아니 그걸 왜 지금 말해? 앞으로 바빠질 것 같아서. 단지 바빠서? 그렇다고. 바쁘니까 내 마음이 급해져서. 아니 안 바빠지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? 예스. 마음이 급해? 예스. 마음이 왜 급해? 아니 호텔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경쟁이 붙었는데 내가 마음이 안 급하게 생겼습니까? 잠깐만. 예스. 얼마나 됐어? 뭐해? 뭐하고 서 있어? 차주 안 갖고 와? 아 예. 왔다. 아 예. 아줌마 나한테 뭐 비밀 없어요? 예? 아줌마 나한테 뭐 비밀 없어요? 설자씨 나한테 말 안 한 거 없어? 없습니다. 떡정씨 나한테 뭐 할 말 없어요? 왜요?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지금. 무슨 뭐 좋은 일 있습니까? 지담피 얇게 성공했습니까? 그럴리가요. 어떡해. 그 깨소한 비쌈. 크그로게 다 용서하는 게 처음에